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심의 활용을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삼각형이 하나 있고 그 안에 내접하는 원이 하나 그려져 있고요. 이 I점이 바로 내심이 되는 건데 이 CF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심의 특징은요. 그래서 내심은 이렇게 내심에서 꼭지점까지 선을 이어가게 되면 각을 이등분시켜요. 여기에 있는 각하고 여기에 있는 각이 같고요. 여기에 있는 각하고 이 각이 같아요. 그렇죠. 내심은 각을 이등분한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원에서 반지름도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각도 같고 반지름도 같고 또 하나의 변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됩니다. 합동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랑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리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도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같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CF의 길을 X로 얻을게요. 이 길이는 X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체 AC의 길이가 12인데 AF는 전체 12에서 X만큼을 뺀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는 12 빼기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이 두 삼각형 같기 때문에 얘가 X면 당연히 여기도 X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같은 방법입니다. BC의 길이가 17이에요. 그런데 이만큼의 X니까 빼주면 이만큼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는 17 빼기 X가 되는 것이죠. 맞나요? 그렇다면 우리 AB의 길이는 얘랑이랑 같잖아요. 그렇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러면 이 길이도 12 빼기 X가 될 것이고요. 여기도 12 빼기 X가 되는 것이고요. 얘랑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17 빼기 X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두 변의 길이를 더하면 14가 된대요. 즉, 12 빼기 X하고 17 빼기 X를 더하게 되면 14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계산을 해서 29 빼기 2X는 14가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마이너스 2X를 오변으로 그리고 14를 좌변으로 이해할게요. 부호가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29 빼기 14는 2X가 될 것이고 다시 계산하게 되면 15는 2X 따라서 여러분이 그냥 이거 계산할 때 분수를 나타내셔도 돼요. 소수를 나타내지분수를 나타내지만 고민하는 친구도 있는데 양변에 2를 나누게 되면 X는 2분의 15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심은 각을 잇는구나 하기 때문에 삼각형이 같은 위아래로 같은 삼각형이 지금 두 개씩 나와요.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 이 길이와 이리는 같아서 그 두 개를 더하면 한 변의 길이가 된다. 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